4년 만에 다시 출범할 우리은행의 지주사,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내정됐죠. 회장 자리를 놓고 벌어진 치열한 물밑 경쟁 끝에 일단 손 내정자가 1년 동안 행장과 회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짧은 기간 안에 반석을 다져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손 내정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조정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손 행장의 회장 겸직 같은 경우에 전혀 예상밖에 결론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은행 노조를 비롯해서 우리은행 내부에서는 손 행장이 회장과 행장을 짧은 기간이라도 겸직을 해서 겸직 체제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었고요. 다만 우리은행 이사회 내부에서는 경륜이 있는 회장의 어떤 회장의 지위에 걸맞는 경륜이 있는 인사를 모셔와서 회장과 행장을 좀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지주회라는 위상에 걸맞는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상황이 좀 복잡하게 돌아갔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10월 중순부터 말까지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일관적으로 겸직 체제에 다소 무게를 둔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은행 비중이 90%를 넘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분리를 해야 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해서 좀 겸직에 무게를 두면서 상황이 빠르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지금 손태승 행장이 회장으로 내정이 됐는데 손 행장은 과거 채용비리 의혹으로 낙마했던 이광구 행장의 전 행장의 뒤를 이어서 조직을 빠르게 수습을 했고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도 달성하기도 했던 만큼 어떤 회장 자리에 걸맞는 자격을 갖췄다는 평가고요. 손 행장의 회장 겸직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사회도 그 별도의 임원 후보 추천 위원회조차 꾸리지 않고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손 행장을 회장에 내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앞으로 1년 후 내년 하반기 접어들자마자 또 지배구조 개편 얘기도 나올 테고 회장과 행장의 또 분리 얘기도 나올 텐데 이걸 불안 요소로 봐야 됩니까? 금융권에서 자산 370조 원을 가진 초대형 금융지주의 회장이라는 이런 자리는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인데요. 게다가 다른 은행권 금융지주와는 다르게 우리 금융지주의 경우에는 회장에 대한 연령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로라하는 올드보이들이 십수명씩 몰려서 후보군을 형성하기도 했었는데요. 대부분 60대 후반 심지어는 70대 후보들도 나와서 비판의 목소리도 일부 나왔었습니다. 급기야는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언론에 스스로 이름을 올리는 자가발전도 있고 개중에는 적절치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일가를 하면서 상황이 좀 정리가 됐는데요. 손 내정자의 1년 한식 겸직 체제로 지금 상황이 정리되긴 했지만 1년 1시인 만큼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다시 경쟁 구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1년 1시 겸직이라는 게 곧 다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불안의 씨앗을 남긴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은행이 향후 우리금융지주의 이사회 멤버를 공실했는데, 후보를 공실했는데 한때 회장 내정, 회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될 것들을 했었던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죠. 신상훈 씨가 사회의 이사진에서 홀로 빠져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신 사장이 한때 유력 회장 후보로 거론이 되면서 심판이 경기에 뛰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는데, 이런 시선에 부담을 느낀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가 결정이 됐는데, 손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어쨌거나 1년 안에 뭔가 성과를 좀 내야 되지 않습니까? 부담도 크고 상황도 좀 녹록지 않을 것 같네요. 내년 1월에 지주가 출범을 하는데, 자회사 출자 제한이 확 풀리면서 총탄을 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계산을 해보면 우리은행 자산 대비해서 7조 원이라는 자회사 출자 여력을 더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당장 지주 위상에 걸맞게 자회사, 계열을 확충하기는 당장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은행 당시에는 내부 등급법이라는 등급에 의해서 자기자본 비율을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는 위험, 지주로 전환하게 되면 금융권 일반적으로 쓰이는 은행이 아닌, 금융권 일반의 등급법을 적용을 받게 돼서 자기자본 비율이 지금보다 4에서 5%포인트 급락할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부담을 느껴서 대규모 M&A는 당장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손 내정자는 자산 운용이나 부동산 신탁 같은 비교적 부담이 덜한 소규모 M&A부터 시도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 등급법을 과거 은행 시절 적용받았던 등급법을 쓰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에 특례를 요청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손 내정자가 향후 금융당국과 조율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현재 1만 6천 원 선에 불과해서 다른 대형 금융지주에 거의 3분의 1회밖에 못 미치는 우리은행, 우리 금융지주의 주가를 부양해야 하는 큰 임무도 맡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